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연예인과 같이 예쁜 얼굴을 만들기 위하여 연예인과 같이 그 큰 눈 그 다음에 샤프한 코 그리고 v라인 윤곽을 내 얼굴에 똑같이 장착을 한다고 하여도 연예인과 같은 그 예쁜 얼굴이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자기가 본인 얼굴을 보고 볼 수 있는 그 도구가 거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 얼굴을 판단하는 기준이 거울에 비친 그 2차원적인 평면이고 남이 내 얼굴을 보는 것은 360도에서 보는 그런 입체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불특정한 각도 특히 90도 옆면이라든가 옆 뒷면 등의 각도에서 나를 카메라나 이런 걸로 찍게 되면 분명히 나는 나 같은데 굉장히 낯설은 얼굴이 나오게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왼쪽의 얼굴은 페이스북이나 카톡에 푸사 프로필 사진의 평균적인 모습인데요 푸사를 보고 훅 했다가 실물 보고 정신을 벗쩍 차린다고 합니다만 사실 한국이나 미국에서의 성형 전후 피부 시술 전후 사진이 다 이러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우리 인간의 눈에는 항상 콩깍지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왼쪽과 같이 뇌의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핸드폰에는 기본적으로 보정 프로그램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왼쪽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잘 보지 못하는 옆모습 측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충격적인 몰카 사진을 마주하게 됩니다 즉 본인은 이러한 각도의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지만 남들은 나를 볼 때 주로 보는 모습인데요 성형수술 후에도 본인이 본인 성형수술의 결과를 평가할 때 눈의 크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각도는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서 연예인형 얼굴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 차이를 눈의 크기 코의 높이 얼굴의 브이라인으로 결정하고 성형을 하게 되면 강남성계가 되는데 원인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얼굴 입체가 즉 평면적인 얼굴인지 입체적인 얼굴인지가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판판한 얼굴형인 왼쪽과 입체적인 오른쪽 얼굴에서의 가장 큰 그 옆모습의 차이는 바로 코끝 비주 인중 윗입술에 이르는 비순각 여기서 코 비 입술순 각도 각 해서 비순각 이라고 하죠 즉 코와 입술이 만나는 각도 영어로는 나소 나소라는게 그 코라는 뜻이구요 라비움 이라는 뜻이 입술 이라는 뜻인데 나소 라비알 앵글 이라고 하여 하관의 예쁨을 결정하는 리케츠 라인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엽테라인 인데요 이 비순각을 교정하는 수술을 흔히 고양이 수술 혹은 뭐 너블캐 수술 등으로 불리우게 되는데 뭐 저도 왜 이러한 이름이 이렇게 이름 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중간 사람의 코끝과 인중에 까맣게 칠해진 부분을 고양이처럼 이렇게 오픈을 시킨다 그러니까 열어주는 수술이라고 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형외과 교과서에는 이상적인 비순각을 남성의 경우 90도에서 95도 사이 정도라고 하고 있으며 여성은 조금 더 그것보다 큰 95도에서 110도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코끝 비주 인중 윗입술 라인의 각도를 보면 빨간 화살표의 코끝과 파란 화살표의 윗입술의 각도인 비순각이 이상적인 각도인 100도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른쪽과 같이 예뻐 보이는 비율이 아닙니다 도리어 오른쪽 불의 경우 코끝과 윗입술을 이루는 비순각이 약 45도 50도 되려나요? 뭐 그 정도로 좁습니다만 이상적인 비순각을 가진 왼쪽의 여성보다 예쁜 것은 비순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눈의 크기는 가로가 몇 cm 세로가 몇 mm 이렇게 수치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비순각도도 이상적인 비순각도인 95도에서 110도를 만들면 예쁠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다가는 안 예쁘게 되는데요 이러한 비순각의 비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95도에서 110도 사이에 비순각이 예쁘고 어떤 100도의 비순각은 안 예쁜지 그런 비순각의 비밀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